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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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심마포르에 너무 오고 싶어서 너무 기대하던 날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사실 일정을 오늘 하루 밖에 없는데 제가 심마포르에 너무 좋아서 이틀 더 있다가 여기로 했어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I love you, I love you I love you 곧 심마포르에 반경을 할 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체험 끝나고 광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미인잠도 자고 그리고 여가생활을 질리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심마포르에 관건을 한 것은 제가 또 엘제오티머스의 모델로서 여기 심마포르에 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자리를 찾게 해준 엘제오티머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핸드폰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또 제가 핸드폰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요새 집에서 요리를 하는 또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엘제오티머스 어플 중에 쿠킹업 홀리케이션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고 굉장히 팬들의 글들을 보다 보면 시가 볼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에 대해서 엘제오티머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티머스로 오티머스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굉장히 자주 하니까 네 꼭 놀러와주세요 네 기회만 된다면 네 어 일단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요 되게 활발한 것 같고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어 예진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대선배님이시고 그리고 또 연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었어서 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어 배우로써 좋은 호흡하면서 아주 즐겁게 잘 찍었습니다 어 어 어 키스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어 처음 친해지기 전부터 키스를 해서 네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so now if you have not seen the drama we would have a shot video on the drama 오케이 so we can expect it it will be in Singapore in September on channel U let's look at the video now want to jump down let's see pot it will 3 origami 2 1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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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